감독님 공포겜하면 비명 지르실 텐데 못 괜찮으신가요? 저.. 소리 안 질러요 저 겁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놀라도 그냥.. 아? 아 좀 놀랐네? 이 정도지 음.. 자 오늘의 게임은 이누나키 터널이라는 일본 공포 게임입니다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.. 그래픽 뭐야.. 아.. 열나무선.. 아 잠깐만 아.. 나 이거 못하겠어 소리 안 질러요 저 겁이 없어가지고 아 나 이런 거 못해 아 이거 너무 리얼해 근데 이 그래픽에 나 귀신 나오지? 나 못해 나 못해 아.. 씨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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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뭔데? 뭔데? 뭐 노란색 이거 뭔데? 귀신이 있다는 건가? 와 나무도 개무섭게 생겼어! 무슨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! 아니 무슨 나무가 저렇게 생겼어! 아 개호바 아니에요? 이게 나무라고? 와.. 미쳤다 진짜 와.. 국가에서 이거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누가 봬 이거? 와 공무원이 무슨 죄야 이거 냅둬야지 이거 냅둬야지 나무 함부로 베면 큰일 나 무서워 아.. 씨.. 이거 누가 심었어? 심은 사람 잘못이야 진짜 아.. 여기가 그 이누나키 터널인 것 같은데 와.. 미쳤다 이거 주인공이 뭐 유명해지려고 지금 터널 탐험하는 것 같은데 이 미쳤니 진짜? 와.. 와.. 이 이누나키 탐.. 탐험하고 유명해지기 VS 그냥살기 무조건 그냥 살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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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살아 매달 벌금 내면서 그냥 살아 와..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세상에 와.. 이거 진짜 무서워 나 이거 못하겠다 진짜로 2005년 10월 27일이죠 28일 아침 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8시간 정도 기다리면 해 뜨지 않을까? 좀 밝은 상태로 터널 탐험하면 나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뭐 2005년에.. 아.. 유튜브도 안 될 때 없을 때인데 이거 왜 뿔로로 노예와 옆에 강아지 애인이 사진 두고 이때는 2005년이면은 UCC 게시판이나 그런데 수익 창출이 안 돼 그러면 방송국에 내거나 근데 방송국에 내면 헐값에 팔려가지고 방송국 좋은 것만 하는 거야 주인공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고.. 귀신 꼬이는 데님 스튜디오에 한 명 중에 있을 때 아아아아아아악 하지마 소리 안 들으면서 해도 돼요? 어.. 이우판 끼고 있으면은 귀신이 나타났을 때 아귀신 таким.. 내가 못 듣잖아 실제 귀신이 나타나면 아 이거 뭐야 노란색깔 뭐 있는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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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봐요 여러분 아우씨 내가 너무 싫어 저런 거 진짜로 오 오 아우 아우! 오 가 보자 토너 일단 가보자 어? 토너 막혀 있는데? 뭐야 아 막혔네 못 가네 이거 설마 사다리로 막 써가지고 기어 올라가는건가? 야 이걸 왜 사다리를 흐으으으으으으.. 진짜 아아아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걸 사다리를 굳이 써가지고 기어 올라 가겠다고 참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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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Mate 클라임오버 예스 요 요 요 왔어 왔어? 아이씨 희이이이이이.... 돌아갈래 야 어떻게 돌아갈라고 너 너 목적이냐 그러고 보니까 너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돌아가 나간 방법이 없잖아 바보야 선반인 뒤에 뒤에 너가 안다 돌아오지 마요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아 나 못 돌아가겠어 한번 해보죠 귀신 안 나온다니까 쭉 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너무 과몰입했어 이 상황에 내 처지를 몰입하지 마 고 그냥 바로 그냥 가버려 그냥 롤 하는 것처럼 게임하는 것처럼 자 사다리를 들어가면 이제 터널이 나오는데요 막 쓰레기 봉투가 있네요 참 인간들은 더러워요 그죠? 허허허허 소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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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가 제가 귓밥이 있어서 귀가 간지럽네요 아유 아유 더러워 펭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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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 이제 뭐야 계속 다 터널이야 뭐 터널에 이렇게 복잡한 님 하도 무서워해서 이미 귀신 꼬여서요 인형이나 안아요 I'm gonna have myself All you good time I feel a lot I'm up BANDER WALK I am the wonder when your tongue don't need a gun to give respect upon this string 아 키를 어디서 찾아 여기서 어떻게 보이지 않았어?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 저건가? 저걸 사람으로 착각했나보다 귀신은 없다 세상에 귀신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지구는 귀신들로 꽉 찼을 것이다 왜? 여태까지 죽은 인류의 숫자는 거의 몇 백억? 몇 조 되지 않을까? 그 정도 될 만큼 지구가 넓지가 않다 고로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신체 기관들이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해서 생각을 하고 삶이 유지되는 것이지 으아아악 귀신은 없다 하지만 돈은 실재한다 귀신 발라부터 유 유 귀신을 말한다고 계속 귀신이 달라붙는 거라면 전 평생 돈돈돈 거리면서 살겠습니다 궁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궁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모두 다 같이 궁따리를 불러봐 이렇게 힘들면 소리를 쳐라 궁따리 샤바라 빠빠빠 궁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빠빠 궁궁이 의미한 무서워지는 궁궁궁궁궁 임창정 궁궁따 정발산 궁궁따 상키스 궁궁따 스콘바이 궁궁따 발냄새 궁궁따 새 새 새 새 띠띠띠 어 뭐야 여기 아까 왔던 첫길 아닌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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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건가? 어 경찰을 부른다 자 이제 금방 온대요 경찰도 참 고생입니다 이씨 지 이거 찍겠다고 이랬는데 경찰한테 도와달라 그러네 집에 갈 때는 어? 으어? 어? 어? 아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모두 다같이 쿵따리를 불러봐 이렇게 힘들면 소리를 쳐라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빠빠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